서대문구 연이일 재개발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개표가 지난 10일 이뤄졌지만 결과 공고가 미뤄지고 있습니다. 서대문구에 따르면 10일 진행된 개표 결과 연이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찬성률이 50%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와 조합과 비대위의 문제점 제기가 일면서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이르면 16일 조합과 비대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전망입니다.